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강성파 인물들은 대부분 젊습니다. 50대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보면 50대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시기고 또 그들의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수를 두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원로에 해당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상당수의 그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항상 어떤 집단에서 논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 강경파들이 소위 대중들의 그런 후원을 입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